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다 같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슈퍼주니어입니다. 우리 슈퍼주니어입니다. 슈퍼주니어는 마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질문드리는데요. 슈퍼주니어에게 마마랑?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축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. 항상 마마에서 저희가 얘기 듣기로 마마 시상식 중 가장 긴 수상 소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. 오늘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슈퍼주니어 함께 홍콩의 밥 빛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슈퍼주니어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제는 문화를 만듭니다. 문화 슈퍼주니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한채영씨 만나보도록 할게요. 아영 심성씨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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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